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수식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합계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자동합계 메뉴를 선택하면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어떤 특정 데이터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도 구해주는 이런 함수들이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먼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보면 이렇게 정보와 교육 교재 입고 내역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각 정보와 교재별로 단가와 수량을 곱해서 금액을 구해놓았죠. 여기에서 수량의 합계와 금액의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합계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구하는 방법이 지금처럼 결과를 구하려고 하는 수량의 합계셀이죠. D10번 셀을 선택하고 자동합계의 도구 단추를 더블클릭하거나 클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블클릭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더블클릭했더니 위쪽에 있는 수량 범위의 숫자 범위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이렇게 두고 오른쪽으로 끌면 금액의 합계도 자동으로 구해집니다. 이런 방법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또 다른 방법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수량과 금액 범위를 합계를 구할 범위까지 포함해서 블럭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 메뉴에 자동합계의 도구 단추를 한번 눌러주면 어떤가요? 한 번의 수량과 금액의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면 이번에는 또 다른 데이터를 사용해서 합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월별로 A팀에서 E팀까지 어떤 데이터가 있습니다. 매출일 수도 있고 매입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데이터일 수 있겠죠. 이때 한 번에 월별로 팀별로 합계를 구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 데이터와 합계를 구하려고 하는 범위를 블럭 지정하고 수식 메뉴에 자동합계를 클릭합니다. 어떻습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합계가 구해졌죠. 이번에는 팀별 평균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팀별 평균을 구할 때는 이렇게 블럭을 지정하면 어떤가요? 팀별 합계가 평균에 포함이 되어서 엉터리 결과가 나와지겠죠. 그래서 여기 1월에서 12월까지를 블럭 지정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지금처럼 팀별 평균을 구할 범위를 블럭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수식 메뉴에 자동합계를 선택합니다. 이때 평균 메뉴가 보이죠? 평균을 선택하면 어떤가요? 지금처럼 마지막에 평균이 구해집니다. 여기 오른쪽에 구해진 평균은 여기 팀별 평균의 평균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겠죠. 이건 제거를 하면 됩니다. 더블클릭해서 수식을 한번 확인해보면 어떤가요? 팀별 합계를 제외하고 1월에서 12월까지의 팀별 평균이 구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 한 가지 더 해볼까요? A팀의 팀별 평균을 구할 셀을 선택하고 자동합계 평균을 선택합니다. 어떤가요? 팀별 합계가 평균에 포함되었죠. 그래서 팀별 합계를 제외한 나머지 범위 1월에서 12월까지를 다시 범위 지정합니다. 엔터 치면 평균이 구해졌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맞추고 이 팀까지 채우기를 해주면 어떤가요? 팀별 평균도 아주 쉽게 구해졌죠. 다양한 방법으로 합계와 평균을 구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섞어서 설명을 드렸죠.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면 평균과 합계를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요. 합계나 평균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이번 강좌를 통해서 합계 평균 구하는 방법을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마치겠습니다.